아 예 방금 전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상이 바로 끊겼어요 바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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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 여기는 더 안 좋네 선디 대사막 생각보다 모험이 기네요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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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흐... 뭐라고해서 이 시간을alıми derecom 이미지 못하나. 도망가지구요, 나는... 저, 너희들... 이 위에는 아름다운iamo새할 수 있는 거리가 꺾인 것 같아요. 흐흐흐 흐흐 흐흐 우레 타지노 고도 연다 가이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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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속 가요 해적 따위야 뭐 흐흐 스피드 타입이야? 스피드 타입은 파워 타입이 좋은데 스피드 타입은 파워 타입으로 교체 무통샷으로도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아깝다 일단 두놈이니깐요 고무고무 총단타 둘 다 사이 그 그 남자가 도적 그낙푼 아냐 팔씨름 같은 것도 보이구요 이건 좀 기네 일단은 우섭 정말 싫은데 나미를 넣자 나미를 넣고 장비를 어쩔 수 없어 타입이 좀 골고루 있어야 되는 사항 이에요 로빈을 넣고 싶은데 로빈은 조로랑 타입이 겹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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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한테 조금 템을 몰아주죠 근성도 높여주고 수비력도 주워주고 아 아 이렇게 하면 아 조금 나미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아 686 86 깊이 템을 좀 먹어줘 텐션 구개 아 아 아 아 굳이 굳이? 넌 죽을래?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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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에게 아 이쪽에 에 뭐 팔씨름 같은 곳도 있었고 아 못가 아 지금 못 가나봐요 물자를 되찾기 전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나 봅니다 나미 누님으로 아 아 아 아 아 곰곰곰의 갓고린다! 레디가... 마트로! 어소코니야 요오샷스네! 테라고레로! 카타나라시도 이끄까? 서취가! 카타나라스로라! 엄청 쎄죠? 테크닉타임한테는 이렇게 원거리형 공격타입의 호텔이세요 이렇게 원거리형 공격타입의 호텔이예요 뭐야 되게 많아 테크닉타입이라... 제대로 데미지가 안들어가요 오우 바빠 스피드타입이네 스피드타입은 파워가 낮죠 아 얜 또 테크닉타입이네 에이 고라뽀 근데 두명이면 잡을뿐 있을거에요 안되나? dansassen 스피드타입은 이cr 저력 때문에 제가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또cop서나 지금 Kons활도 난리네 난리 그냥 그래도 나미 덕분에 다행이네요 나미 덕에 다행이네 야 죽겠다 쟤 아 죽었어 이라잇 응? 쟤 뭐죠? 자파삼 한정 배치 이건 뭔데? 이건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음 이거는 돈이 너무 비싸 지금 못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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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닉 타입이라? 아 아 앱니가 안... 안 들어가 둘 다 테크닉이네? 아잉 보라 퍽 요시 페어리 치기 데미지로 깔아뭉겼네 진짜 얘만 믿고 있죠 뭐다야 미라주 썬더볼트 아니 썬더볼트 템포 이게 모드 네어리어 공격이라 여기는 테크닉 타입이잖아 오케이 기분방으로만 다 쳐줘도 어 안죽었네 아휴 그래도 안죽어 별이 치게 오케이 그냥 쳐도 400 예 속성을 잘 맞춰야 돼 서초기만 아까 가다가 못 간 곳 서초기만 아까 가다가 못 간 곳 할아버지는 다 할아버지 신나는 저치 Kia 고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신규 퀘스트 퀘스트들이야 많이 받아놓으면 좋으니깐 이렇게 안되나? 안되네 저쪽에 아까 큐브가 있었는데 이거는 루피가 주로의 큐브 조각 주로의 큐브 조각 일단은 좀 피를 채워넣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은근히 많이 필요하네 돈버는건 어렵지 않으니깐요 퀘스트 자원을 충분히 수급을 해놔야됩니다 아페라 퀘스트 퀘스트 에이코을 러스 이 땅이 너무 작아지네, 이 땅이! 어, 바나나? 너무 멀어요? 이거 아까 구해준 꽃게 그건데 스피드 타입이예요 스피드 타입은 파워 거짓말이야 하하 도둑지 상성성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성을 진짜 잘 활약해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큰 연계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상성이 매우 중요하네요 아 그치 저놈을 못쓰지 해놔 선생님은 뭐야 괴물이야? 바나나하고 아까 바나나 바나나하고는 속병이 뭘까 테크닉 스피드 스피드 형태를 먼저 잡죠 맞네 어차피 뭐가 될지 몰라도 오우 아퍼 파워 타입이요? 파워 타입은 얘는 테크닉 타입으로 해야되는데 일단 뭐 에미지 얼마 안들어가네 오우 아파 아파 이걸로 일단은 타 잡아볼까 스피드 타입 아 아 아 아 못 죽였네 일단 두 놈 잡았구요 하나 테크닉타입이 하나 있고 하니깐요 일단 파워형은 어느정도 데미지를 못주니까 룩줄이나 해볼까? 돈을 음시네요 사자의 노래 이걸로 대미지가 많이 안들어간다 생각보다 대미지 않나? 대미지 안나 아 994 좀 나오네 오 죽어 죽어 아 아이 진짜 제정신 아니네 또 대미 죽는다 아 아이 대미지 진짜 안들어가니 아 대미지 대미지 나 미니네 텐션 아 속성 안 맞으면 진짜 재미있게 안 나온다 어? 아 잡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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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